안녕하세요. 성경통독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독을 시작하고 벌써 한 주가 지나가네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배경과 또 간략한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깨달음이나 은혜들을 받으셨는지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왔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며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벌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이후에도 간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계속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정복 전쟁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일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갈등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지는 안타까운 점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 세대를 말하는 걸 겁니다. 즉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주상들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즉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정복 전쟁도 완성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닥친 영적인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에는 원래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를 떠돌다가 쳐들어와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자 죄 없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몰아내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남호성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족속들을 다 멸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남겨진 가난한 족속이 문제가 됐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족속들이 즉 남겨진 살아남아 있었던 가난한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는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먹을 것을 먹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략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곳곳에 남아있던 가난한 족속들의 침략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난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족속의 신앙과 문화에 봉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족속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고 혼탁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섬겼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풍요를 약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비가 내리고 풍요가 임한다 그렇게 믿게 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바알 앞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기 말씀처럼 광야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한 족속들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늠 이 영적인 가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가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족속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청산되지 않은 세상적인 올무나 가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욕심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은혜로 덮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다가도 언젠가 다시 드러나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난한 족속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부르짖어 구원을, 즉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금요를 베푸십니다.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평화의 시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 살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다시 불순정하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정, 하나님의 징계, 백성들의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다시 불순정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불순정하고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고 구원 받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하고 헌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만해지고 불순정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보내시는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모두 총 12명입니다. 출신 집화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또 그들이 맞서 싸워 물리친 대적들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리엘, 여사사였던 드보라, 횃불을 든 300용사로 유명한 기두온,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했던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희망에 찬 메시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정해서 징계를 받는 백성들의 모습, 즉 우리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한없는 사랑과 극율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한 전쟁을 완전하게 완성하지 못하고 가나한 족속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죄, 세속적인 가치관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패턴에 대해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건강하고 바른 믿음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사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통독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